경호야, 나 버스 비 좀. 자. 하... 전액이 부족합니다. 전액이 부족합니다. 없음? 학생, 현금 없어? 아저씨, 오늘만 그냥 태워주시면 안 돼요? 내일 두 배로 낼게요. 내가 그걸 어떻게 알어? 내일 아저씨 버스 꼭 탈게요. 나 내일 쉬거든? 데리고 내려. 뒤에 사람도 기다리잖아. 죄송합니다. 두 명이요. 이 사람은 것까지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경호야. 쟤 예쁘지 않냐? 두고. 쟤. 근데 어제도 이사하다 봤거든. 쟤 나랑 무슨 인연이 있는 것 같잖아. 안 돼. 뭐, 뭐라도 잡아야... 잡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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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저 죄송합니다. 저, 저 죄송합니다. 참... 저... 저... 저쪽팔려... 저, 저 저 죄송합니다. 저 쪽팔려. 너희들 중에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